저희는 정치적 결심 저 고위층에서 이건 내가 이 공무원들의 관료들을 뚫고 정말 내 인계 편하게 올려야지만 나한테 열심히 자금을 올려라 정부 수혜가 있습니다 정부 수혜가 열심히 와서 여러가지 많이 써있는데 하고 왔고 그래서 아무튼 저는 좀 정부가 더 이재명이 이러면 또 입진보라고 그럴텐데 입진보 얘기 많이 나오고 저 입진보 아니에요 저 공무원로 진보를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 알겠습니다 아 나는 지금 잠깐만 그 집값보다 더 싸요 아니 저는 또 지진돌대출 빼야되잖아요 당연히 하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하도 제 강의 듣고싶다는 분들이 많아서 9월 21일 댓글 달아 9월 21일 9월 21일 9월 21일 댓글 댓글 보시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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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댓글 달아주시면 사람들 많이 3억이 올랐습니다 게스트가 이거 집을 갖고 있습니다 월화 2.1 3.2 4.4 3.25 3.2 4.1 특히 4.9 3.4 4.1 그리고 또 다른 영상으로 만드시켰어요. 아, 부동산 모습 상당히 나가네요. 임장수 잠깐. 아, 오늘 기사가 와있네요. 마이클로, 마이클로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